그래서 저는 해산물 테리언입니다. 친구 테리언이라고 하고 싶어요. 엄마가 해주는 대로 테리언. 가스오 테리언. 장황 테리언. 할머니 테리언. 소셜 테리언. 회사 점심 테리언. 엄마 손맛 테리언. 채식하는 친구를 작년에 처음 만났는데 함께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월스링이라는 다큐멘터리고 고양이를 기르기 시작했고 동물을 이제 만나보면서 다른 동물이 똑같이 아플 수 있구나. 육류가 어떻게 생각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무기가 필요 없겠다는 생각을 채식하는 게 딱히 어렵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채식을 시작하겠고요. 저 혼자 있거나 제가 요리를 해서 먹을 때는 비건 지향을 하고 있어요. 비건 식사가 가능한 식당을 찾아서 외식을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저가에 들어가요. 할머니 김치는 조금 먹어요. 친구들을 만날 때는 사람들 만날 때 회사 점심이나 회식을 먹을 때 더 먹을 게 없을 때는 겉소 부시 멸치 우스가 들어간 고기나 시계 같은 거는 허용해서 먹는다고 해서 이렇게 될 때부터 일어난 정도? 그 단계는 조금 더 어려워 하고요. 사기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